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현행보다 5.3% 인상함에 따라 각 가정에도 오늘부터 달라진 요금체계가 적용됩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 평균 332kW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기존 월 6만 3천 5백 70원에서 6만 6천 5백 9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4인 가구는 부가세 등을 포함해 3천 2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월 평균 3천 8백 61메가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스요금으로 월 4천 4백 30원을 더 부담합니다. 부가세 등 포함 가스요금이 기존 8만 4천 6백 43원에서 8만 9천 74원으로 인상되는 데 따른 것인데요. 이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는 월 7천 4백 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발표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 폭탄 완화 대책도 내놨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위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약 360만 호에 해당하는 사회배료계층에게는 월 8천원에서 2만원까지 전기요금이 할인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약 9만 5천호에도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줍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번에는 간호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폭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호법에 반대해온 의사단체 등은 일단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의료인 면허추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제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단체 행동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권의 이유에 대해서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실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간호조무사 학력상한 규정이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정 직역을 차별하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수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거부권권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편 간호계는 수번이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를 요구해왔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가자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며 단체 행동을 시사하고 나섰는데요. 다만 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처럼 파업을 하지는 않겠다면서 현재 단체 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엔데믹을 맞아 여행 수요가 급증하며 주요 여행사들이 일제히 올해 1분기에 흑자를 냈습니다. 15일 모두 투어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3억 원을 기록해 3년 9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매출은 423억 원으로 작년보다 792% 늘었습니다. 노랑풍선도 이날 1분기 영업이익이 17억 원을 기록해 2019년 4분기 이후 3년 3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는데요. 노랑풍선 관계자는 1분기 송출객수 및 예약률 증가로 매출이 늘어났다며 현재 기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과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는 올 3분기 예약률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을 뛰어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해에서 규모 4.5 지진을 비롯해 지진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으나 배제할 순 없다며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7분께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은 지난달 23일부터 해당 해역에서 발생한 30차례 지진 중 최대 규모이면서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도 최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10일 동해시 남쪽에서 지진이 3회 발생한 것과 이번 지진은 거리와 주변 단층 분포를 고려했을 때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유희동 기상청장은 주민불안감 해수를 위해 동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365일 24시간 지진 감시 통보책의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더 큰 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도체 인재양성의 허브가 될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대전에 들어섭니다. 15일 대전시는 교육부 주관의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정 운영 사업에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교육, 연구, 실습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소입니다. 충남대 대덕 캠퍼스의 연면적 3790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데요. 2025년까지 국비 164억원, 시비, 164억원, 충남대 대응 자금 30억원 등 모두 358억원이 투입되고, 향후 장비구축비까지 포함하면 총 596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맞는 장비 직접 사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인력 및 제품 테스트베드 기술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